제14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한창입니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전면 대면 행사로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서문형 기자가 소개합니다. 블루카펫으로 들어서는 영화 관계자들. 3년 만에 열린 대면 행사에 들뜬 모습입니다. 평화, 생명, 소통의 가치를 다큐멘터리를 통해 널리 알리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제14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개막식이 개최됐습니다. 영화는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라는 말과 같이 영화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전세계의 사람들과 문화를 공유하고 공감하고 교류하는 것. 다큐멘터리 라는 영화는 이 같은 역할을 가장 충실하는 장르이기도 합니다. 이번 다큐멘터리 영화제 상영작은 53개국, 장편 89편, 단편 49편으로 총 138편의 다큐멘터리를 상영합니다. 총 4개의 경쟁 섹션에서 56편 중 6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영화인의 공헌을 기념하기 위한 공로상을 제정했습니다. 처음으로 공로상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상을 받으실 이성규 님이 바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한국 독립PD협회 초대 회장을 하셨고 시인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암과 투명하다가 돌아가셨지만 오늘날 우리 독립영화와 다큐멘터리의 초석을 닦으신 분입니다. 개막작은 루크 코니시 감독의 킵스테핑입니다. 킵스테핑은 호주 최대 스트리트댄스 경연대회에 출전한 두 명의 이민자 여성 댄서들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분투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제14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9월 29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 일대 총 12개 상영관에서 상영합니다. 다큐멘터리 전문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보다를 통해 80여 편의 작품을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경기GTV 서문영입니다.